오늘 먹어볼까? 게딸 딸기를 먹을까요? 아이고 이거 어디 갖고 가노? 딸기 잘 먹네 들고 어디 가버렸노? 토리 다 먹었나 벌써? 저것도 빼뜨려 먹어라 빼뜨려 먹어 배부른갑다 마이모같고 촬영 전에 마이모가 배부른갑다 토리야 촬영 전에 마이모가 배부른갑다 빨리 빼뜨려 물어라 저거 저 있네 폴리씨 너무 크나? 잘라줄까? 폴리씨 이거 잘라줄게 니 지금 배불러갖고 야금야금 먹네 이리 온다 빨리 자 이리와 응 응 응 응 응 가자 응 줘 응 응 아이고 없다지 어쩌래 폴리씨 배부르다고 아껴 먹으려고 하다가 없어졌지 asmu